이제 시작입니다 뜻을 함께 해주세요 저세상 행복을 선물할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더 이상 한국은 마약청정국이 아니야 세상을 구하자 우리가 뭔가 구린내가 나 이 사람에 대해 좀 알아봐주세요 정성껏 닭살리주겠어 머리털부터 팔뚝까지 더 황금주 강남순 없이 거슬려 난 지금 경찰이야 갑자기 내둬 그렇지 내가 가진 힘으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든다고 했지 수사 자금으로 써요 그러죠 어디가 얘기 좀 하자면서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어디가 얘기 좀 하자 어디가 얘기 좀 하자